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이었지만 뛰어난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슬픈 삶을 살아야 했던 헌한 서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헌한 서런의 본명은 허초희, 난서런은 그녀의 호희입니다. 허초희의 아버지 허협은 화담 석영덕의 제자로 성균관 대사성, 대사관 홍문관 부재학, 경상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고 당시 학계를 대표하는 유학자였습니다. 허협은 첫 번째 부인 청주 한 씨와 사별을 하고 예조판서 김광철의 딸 강릉 김 씨와 재혼을 했는데요. 허초희는 허협과 김 씨 부인의 소생으로 1563년 명종 18년 강릉 초당리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허협이 강릉 부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태어난 것이죠. 허초희 위로 이복 오빠 허성과 이복 언니가 둘 있었고요. 그리고 오빠 허봉 또 남동생 허균이 있었죠. 남동생이 있긴 했지만 딸 중에는 막내딸인 것입니다. 허초희의 이복 오빠 허성 얘기를 잠깐 해보면 허성은 이조참판 그리고 이조판서를 역임을 했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간 적도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는데요. 조선도 일본에 바뀐 최고 권력자와 또 일본의 동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통신사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이때 파견된 통신사가 황윤길, 김성일 그리고 허성이 있었던 것이죠.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에 선조가 그래 일본 분위기는 어떻더냐? 조선을 쳐들어올 것 같더냐라고 물었는데 황윤길과 허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야심이 있습니다. 분명 쳐들어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성일은 아예 그런 깜이 못됩니다. 절대 안 쳐들어옵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쳐들어온다가 2고, 쳐들어오지 않는다가 1인 것인데 선조는 김성일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결국 조선을 쳐들어왔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었죠. 허성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강원도 소모사 이천분조의 강관을 역임하면서 군병 모집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허성은 굉장히 정직하고 충효에도 힘쓰고 옳은 일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인물이었으며 문학과 성리학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초당 허시 집안은 아버지 허여 그리고 조금 전 언급했던 오빠 허성 그리고 작은 오빠인 허봉 그리고 허초이 그리고 남동생 허균까지 모두 다 문장이 뛰어난 집안이어서 오문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건 유전자의 힘인지 집안 분위기의 힘인지 알 수가 없지만 모두들 문제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던 겁니다. 난설원 집에 발문을 써준 유성용이 이러한 허시 집안의 모습을 보고 허시문 중에는 어찌 이리 기재가 많은고 하며 감탄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족들의 문학에 대한 천부적인 재질과 돈독한 형제에 그리고 당시 허초이가 자란 초당 마을은 경포호수가 있고 또 동해를 끼고 있고 또 아름다운 해송이 있는 그런 곳이어서 허초이의 예술가적 기질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소녀 시절의 허초이는 화목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고 외모도 아름답고 일찍부터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서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덟 살 때는 신선 세계에 있는 상상의 궁궐인 광안전 백옥루의 상냥식에 자신이 초대되었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광안전 백옥루 상냥문을 지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뛰어나서 와 과연 신동이구나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이 다 문장에 뛰어났지만 허초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오빠 허봉이었는데요. 허봉은 시도 잘 짓고 문장에 능해서 많은 저서를 또 남겼지요. 허봉은 어린 나이에 대가에 극제를 해서 교리가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허초이도 나도 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허협은 당시 조선사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아들떨 구별 안고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을 했었는데 여러 학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견문을 넓히고 또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스승 석영덕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어서 이 도가사상의 심체에 있었는데요. 인간과 자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 인생관을 가졌고 또 지나친 법도나 규율에 얼메이지 않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성리학이 조선사회를 지탱하는 사상이 되고 여인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을 받던 시대인데 아버지가 이런 도가사상을 가지고 또 남녀 차별하지 않고 딸에게도 이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허초이는 당대 여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오빠 허봉은 동생인 허초이와 허균을 손곡 이달에게 문학 수업을 받도록 해줍니다. 이달은 당대에 손꼽히는 시인으로 최경창, 백광훈과 함께 삼당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시인인데요. 하지만 이달의 아버지는 양반이긴 했지만 어머니가 기첩이었기 때문에 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그 재능을 펼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달은 세속의 예절 뭐 이런 데는 좀 연연하지 않고 좀 성품이 방탕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성품인 것을 잘 알면서도 이 두 동생, 두 동생 또는 두 자녀의 교육을 맡긴 이 초당 집안이야말로 와 정말 깨어있는 집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허초이는 이달에게 수업을 받으면서 스승의 뛰어남에도 감탄을 했지만 또 신분의 벽에 가로막힌 이 스승을 보면서 부조리한 조선사회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허초이는 자신을 믿어주고 폭넓은 교육을 받게 해준 오빠 허봉에게 남다른 고마움과 각별한 정을 느꼈고 이를 또 시에 나타내기도 하죠. 또 동생 허균을 무척 아꼈는데 어린 시절 어느 날 허균이 허초이에게 시를 한 뼈 써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인이 흔들어 그늘을 밀어보낸다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허초이가 그 자리에서 문 앞에는 아직도 애간장을 태우는 사람이 있는데 백마를 타고 황금 채찍을 하면서 가버렸다 하고 고쳐준 적도 있다고 하네요. 허초이의 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꽃이 난초입니다. 단아한 자태와 은은한 향기가 허초이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꽃인데요. 또 눈이라는 단어 역시 허초이의 시에 자주 등장을 하는 단어인데 뭐 눈은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는 존재이니까 여성을 억압하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현실을 잠시나마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그런 눈을 자주 등장시켰던 것이죠. 허초이가 난설원이라는 호를 지게 된 것은 이 난초와 눈을 사랑해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허초이는 스스로 시인 난설원이 되기를 원했으니까 이제 난설원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5살이 된 허난설원 안동 김씨 집안 교리 김첨의 아들 김성립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오빠 허봉이 김성립의 아버지 김첨과 사과독서 동기예요. 사과독서는 임금님이 하사하는 휴가라는 뜻의 모임인데요. 이 모임에서 허당은 동생 얘기를 했고 김첨은 자신의 아들 얘기를 서로 건네면서 그럼 우리 사돈을 한번 맺어봅시다 하며 두 사람의 혼인이 진행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허난설원은 자신의 의사를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이 결혼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나는 내 신랑감은 직접 보고 선택을 하고 싶다 하며 신랑감을 집에 초대를 해주면 몰래 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을 하겠다 라면서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는데 아무리 개방적인 교육을 하던 허협이라도 이건 조선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허난설원은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와야지 하며 김성립의 집에 가는 아버지를 몰래 따라갑니다. 그리고 허협이 김성립의 집에 딱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서 허협의 등 뒤에 딱 서요. 허협은 화난설원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딸이 남장을 하고 남편감이 될 사람의 집에 따라온 것이죠. 주인을 따라온 남자 노비의 옷차림을 하고 예비시댁과 예비신랑감을 염탐하러 온 것인데 다행히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가긴 했지만 아버지 허협은 무척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허난설원은 예비신랑감인 김성립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쫌생이 같아 보인다면서 저 결혼 안 할래요 하면서 결혼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정한 결혼을 여인이 물릴 수 없는 그런 조선사회다 보니 허난설원은 결국 김성립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결혼을 하면서 허난설원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김성립의 집안은 대대로 문과에 급제한 문벌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김성립은 결혼한 이후에 한참을 입신하지 못하고 있다가 1589년 28살이 되어서야 중간문과 병가에 급제를 해서 정팔분 홍문과 저작에 그친 것으로 봐서 공부에 그렇게 취미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립은 성리학적 남존 여비사상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남자여서 남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신의 아내 허난설원과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김성립은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아내를 수용할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김성립은 혼일을 한 후에도 아내에게 정을 주지 않고 밖으로 나돌았고 또 바람기가 있어서 이 과거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기생을 가까이 하면서 이 난설원의 속을 태웁니다. 남편 김성립이 한강변 서재에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기생들과 어울려서 노느라고 글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난설원은 답답한 마음을 시로 표현합니다. 남편이 기생하고 어울려 논다고 남편을 이렇게 비난하는 시를 쓸 수 있는 조선여인은 헌한설원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헌한설원은 남편과도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와도 잘 지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이 난설원의 성향과 재능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죠. 현모양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시 조선여인의 삶의 정석인데 시를 쓰고 재능이 아들을 뛰어넘는 그런 며느리이다 보니 시어머니는 이를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난설원을 구박하고 고달픈 시집살이를 시켰는데요. 헌한설원은 이 여러가지 슬프고 힘든 마음을 시로 달랬는데 사실 갈등을 속으로 삭히지 못하고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시로 많이 표현을 하죠. 원컨대 이승에서 김성립을 이별하고 죽어서 길이 두목지를 따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두목지는 이 중국의 뛰어난 시인으로 하루빨리 남편과 헤어지고 죽어서 저승에 있는 두목지를 만나고 싶다라는 시를 지을 정도로 남편을 싫어하고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불행은 연이어 오는 것인지 헌한설원은 아들과 딸을 낳았었는데 둘을 연이어서 잃게 되고 또 임신을 했었는데 임신한 아이까지 유산이 되면서 슬픔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허규는 자식을 잃고 너무나 슬퍼하는 이 난설원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성소 부부고에 돌아가신 나의 누님은 어질고 문장에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또 두 아이를 잃었으므로 마침내 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누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 맞지 않는다. 라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산 초담에 화난설원은 아들 딸을 잃고 슬픔에 가득 차서 또 시를 한 편 쓰는데요. 그 시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딸을 여의고 슬피 울다. 지난해는 귀여운 딸을 여의고 올해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잃었네. 서러워라 서러워라 강릉 땅이요. 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서 있구나. 사시나무 가지엔 쓸쓸한 바람 불고 도깨비불 숲속에서 번쩍이는데 지전을 뿌려서 너의 혼을 부르고 너희들 무덤에 술 부어 제사를 지낸다. 아 너희 남매가 가엾고 외로운 혼은 밤마다 정답게 놀고 있으리. 이제 또다시 아기를 갖는다 해도 어찌 잘 자라기를 바라겠는가. 부질없이 황대사를 읍졸이나 애달픈 피 눈물에 목이 메인다. 이렇게 화난설원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화난설원의 친정집에도 불행이 닥칩니다. 화난설원을 지극히 사랑해주던 아버지 허협은 그녀가 18살이 되던 해 경상감사벼스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던 중 상주 객관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동생 허균과 지방에 갔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빠 허봉은 화난설원이 21살 때 동인에 속한 학자들과 율곡 이의를 논하다가 죄를 얻어서 갑산으로 귀향을 갑니다. 허봉은 홍무강 동료인 예조판서 유성룡 그리고 아버지와 동문인 영의정 노수신의 도움으로 3년 귀향살이를 하다가 풀려났지만 결국 벼슬자리에는 다시 오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길로 백운산, 이천, 순천 등지를 방랑하다가 1588년 금강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술로 달래던 허봉은 병을 얻어서 33살, 이 젊은 나이에 객사하게 되죠.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또 오빠까지 잃은 화난설원은 너무나 비통해합니다. 그리고 죽은 오빠를 그리워하며 또 붓을 들게 되죠. 어두운 창가에는 촛불 나직히 흔들리고 반딧불은 높은 지붕을 따라 넘는구나. 고요 속에 깊은 밤은 추워가는데 나뭇잎은 쓸쓸하게 떨어져 흩날리네. 산과 물이 가로막혀 소식도 뜸하니 오빠 생각이 이 시름을 풀어낼 수가 없네. 청년궁에 계신 오빠를 멀리서 그리워하니 텅빈 산속 담쟁이 사이로 달빛만 밝아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허난설원은 허난설원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고 깊은 슬픔과 한에 빠져버립니다. 허난설원은 나의 불행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조선에서 태어난 것이오. 둘째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오. 셋째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한 것이다. 라며 한탄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삶의 의지를 잃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던 허난설원은 아끼던 동생 허귄마저 귀양을 가게 되자 더 이상 슬픔을 참지 못하고 27살 점띠 젊은 나이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허난설원의 비 뒤편에는 그녀의 죽음을 자신이 미리 예견한 듯이 23살에 쓴 절명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꿈에 광산산에 논일다 푸른 바닷물이 구슬바다에 스며들고 파란 난세는 아롱진 난세의 기대였구나. 부용꽃 27송이가 휘누러져 붉은빛 털이 찬 달 아래 떨어지네. 부용꽃 27송이 그러니까 연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진다는 것은 자신이 27살에 노절할 것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허난설원은 죽기 직전에 자신이 쓴 모든 시를 불태우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렇게 그녀의 시들은 모두 불태워집니다. 허난설원이 죽고 남편 김성립은 바로 후처로 온 남양홍씨를 맞아들이는데요.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김성립도 32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는데 시체를 찾지 못해서 의복만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허난설원의 시가 이렇게 모두 불태워졌다면 지금 우리는 그녀의 시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을까요? 동생 허균은 누나의 시가 이렇게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이 누나 허난설원의 시를 정리하고 남았던 유고를 모아서 난설원 집을 펴내게 됩니다. 누나의 시를 이렇게 많이 외고 있었다니 허균도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긴 했던 것 같네요. 난설원 집의 발문은 유성령이 써서 시집을 완성을 했는데 임진와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식 출간을 미루고 있는 상태였는데 정유제라는 시기에 중국에서 사신으로 왔던 오명제가 오명제가 신라 시기부터 조선 시기에 이르는 백여 명의 문집을 수집을 해서 중국에 소개를 했는데 이 문집 사이에 허난설원의 시문집도 섞여 있었던 겁니다. 오명제는 조선에서 수집한 문집에서 좋은 시를 발췌해서 조선 시선이라는 책을 편했는데 그 책에 허난설원의 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었고 이 시들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1606년 조선을 방문한 중국 사신 주집원은 허균을 만나서 내가 진짜 당신 누나 허난설원의 시를 읽었는데 너무 좋다라 하면서 이 난설원의 시에 큰 관심을 표했는데 허균이 기뻐하면서 누나의 시권을 주집원에게 선물을 했고 주집원은 너무나 기뻐하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허균이 또 주집원에게 난설원 집에 서문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고 주집원은 기꺼이 서문을 써주어서 1608년 난설원 집이 드디어 간행되게 되는데요. 이 난설원 집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허난설원의 시를 싣고 있는 고급 야산은 허난설원을 중국 대표 시인인 이태백과 강엄에 견주면서 허난설원의 신령한 기백은 이태백조차 뒤로 물러나게 한다. 강엄 역시 허난설원 문장의 아름답고 화려함 때문에 자리를 피하게 된다. 그녀의 문장은 지난해 고금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하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도 이 허난설원의 시집이 전파가 돼서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하네요. 여인이 쓴 시여서 조선 문인들은 사실 허난설원의 시를 하찮게 여기고 있었는데 아무런 편견 없이 그녀의 시를 받아들인 중국과 일본은 이 허난설원의 시에 열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허난설원의 시가 표절 시비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 이 허난설원의 시에 표절 시비를 제기한 사람은 중국 강남의 기녀 출신의 여류 시인이자 화가였던 유여 씨였습니다. 유여 씨는 허난설원의 시 81편이 당나라 시인의 식구를 본떠서 만든 표절이라고 비난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허난설원의 시 여러 편의 구절들이 이 당나라의 유명 시인들이 쓴 시의 구절과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허난설원의 시집 속 시들은 어렸을 때 존경한 시인들의 시작을 참고해서 지었던 습작시가 함께 들어있던 것인데요. 어렸을 때 자신이 좋아했던 당나라 시를 모방해서 습작을 많이 했고 또 이후에는 창작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당시는 당나라 시에 대한 향수가 많았을 때이고 당나라 때의 시의 그 식기를 빌려와서 재창조를 하는 그런 시가 쓰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오마주 같은 것인데요. 난설원 역시 그런 습작들을 많이 남겼는데 허균이 외우고 있던 누이의 시를 기록했다면 이 어린 시절의 습작도 함께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나의 시를 보고 나면서 허균의 입김과 시여가 살짝 들어갔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난설원은 이렇게 습작 단계를 거쳐서 독창적인 시여를 쓰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인데 만약에 난설원이 본인 시를 정리해서 시집을 낸다고 한다면 이 표절 시비가 있는 습작들은 따로 분류해서 시집에 넣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허균도 사실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은 아니었고 결국 영모 혐의로 고발돼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는데요. 조선은 허균을 더 큰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에서 이 헌한설원의 시가 표절 시비가 붙자 모잘 것 없는 여인 내의 표절시다 라는 프레임을 입혀서 헌한설원의 시를 폄하해 버립니다. 나름 끼어 있었다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도 헌한설원의 시를 폄하하는 말을 남겼는데요. 연한 박지원은 규중 여인이 시를 짓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홍대용은 청나라 지식인 반정균이 이 난설원의 작품을 칭찬하자 아 이 부인의 시는 경지가 높긴 하지만 그 행실은 시보다 좀 떨어집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반정균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못난 남편이 따르게 되었으니 어찌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하며 오히려 헌한설원을 두둔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외국 사람이 외국인이 오히려 조선의 시인을 두둔하는 말을 했다고 하니까 참 이상한 상황인 거죠. 남성을 뛰어넘는 천재 여류 시인을 담기에는 조선이라는 그릇은 너무 작은 그릇이 아니었나 싶네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헌한설원의 시선집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아름답고 슬픈 이 난설원의 시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자 오늘은 시대가 담지 못한 조선의 천재 여류 시인 헌한설원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시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